내가 저번에도 말했을 텐데 나 절대 병원 안 돌아가 의학은 1도 관심 없대고 의대에서 개고생 다하고 다시 공대 갈 때부터 한 거 아니었어? 아 아 앉아요 빨리 끊어 골치 아프게 바쁜 애가 왜 너한테 전화를 걸어서 하 진짜 넌 편한 게 없네 사람밖에 모르는 새끼 하긴 그러니까 성공한 거겠지 부럽다